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여기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가 주고 이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과 논리적으로는 부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기록된 책이 아니다. 왜? 왜 그래요? 성경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감성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감성의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문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은 논문적인 책이 아닙니다. 논문적인 책은, 논문은 완전히 감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써야 되는 게 논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자기의 감성,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논문식으로 기술하면 웃기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구약의 거의 90% 이상은 시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그렇잖아요. 그것은 본래 시적인, 아예 시적으로 시로 쓴 거고 다 히브리,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다 이런 선지서들. 지금 이것도 말라기 선지자가 쓴 선지선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알아서 쓴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야. 그 글을 기록한 게 선경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그 감성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경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읽어버리면 완전히 뜻이 곡해되고 오해되어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완전히 혼란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선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혼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표현했구나. 그렇구나. 참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선경을 논문식으로 보면, 논문식으로 본다는 게 무선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본다. 즉 무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성경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시를 어떻게 봤다고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것은 감성을 표현한 거야. 사랑을 표현한 거야.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논리를 찾아내려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떠나면 이 여자는 뭐예요? 싱크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거꾸로 그냥 정말 감성을 강력하게 표현하시기 위하여 반어법을 쓴 것을 그것을 논리적 논문에서는 반어법 그런 걸 썼다가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나와요. 이성적 논문에서는 감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축출당해요. 지금 이 기독교의 그 상황이 그런 상황에 와 있어.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그거는 논문적,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는 길을 쓰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런 어떤 집회가 있다면 길을 쓰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토론하는 것, 목사님 신학자가 와서 신학적인 강의를 하는 것 듣고 저는 관뒀어요. 아하, 이분들은 사랑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논리적인 전개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논리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가는 것을 취소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만 벌리면 뭐예요? 사랑.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적 사랑. 하루 종일 가만만 하고요. 열흘 내내. 이거를 지금 말라기서 3장 10절을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줘서 양식에 있게 하고 아니 하나님 무슨 양식이 필요할까? 무슨 돈이 필요할까? 이것도 말이 돼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11조를 내는 너희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듬뿍 복을 주겠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내면 복을 주고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11조를 내야 되겠네. 뭐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이렇게 되어있다. 사랑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11조는 나 이거 11조 안 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다가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주는데 앉으면 복이 없다? 이거 고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11조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찾아내야 해요. 이 말씀 자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섭게 보이지만 그 속에도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무서운 것은 내가 잘못 그 말을 읽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선적으로 읽으면 무서워요? 조건적으로 읽으면 무서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 시험해. 이런 모순이 감성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무엇처럼 들려요? 모순처럼 들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찾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시작이 거창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이 뜻은 뭐냐 하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이 온 우주에 내 것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내가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나의 지배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창 거창하게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여러분이 다음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래 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찌질해져요. 요새 찌질하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 놓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라.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논리적으로 하면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나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 것 필요 없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어울리죠. 맞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이고 내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또 그래야 돼요? 어떤 말과 같으냐 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제가 이 11조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내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모든 11조에 관한 설교가 다 이것은 교인들의 의무다. 의무감, 짐을 지어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그게 의무가 되고 책임이 돼버리고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어준 그런 11조의 짐 이런 짐 저런 짐 다 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의무감에 책임감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의무감을 없애주겠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없애주겠다. 나를 알아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를 하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유명한 참으로 훌륭하신 마다 테레사라는 분 아시죠? 저는 그분이 TV에 가끔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참 존경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분이 잘 안 웃어. 표정이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불쌍한 인도, 거지들, 병자들 이런 것이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 참 수고스러운 표정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쾌활하고 이렇게 밝은 표정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존경하는 신부님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질문을 한 그런 것이 이제 신문에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도 혹시 의무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의무감으로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온전한 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10%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온전한 이게 뭐겠습니까?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의무감이 아닌 기뻄으로 그것이 즉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뭘 받으시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10% 이제 대개 교인들은 11조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11조를 안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도 그랬다구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돈을 참 잘 벌고 많이 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굉장히 큰 돈이야.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가 1970년이니까 한 달에 1000불 번다. 그러면 그거 잘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11조에 1000불에 10원의 1이 뭐예요? 100불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도 100불이 1000불 벌었는데 100불은 11조냐고 900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요? 세금 띄고 냅니까? 세금 안 띈 채로? 그래서 이제 1000불에 세금을 내면 세금이 한 100불 나가고 그래서 900불에서 10분의 1이면 90불을 내면 돼요. 11조에 의무감으로 11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십시오. 저는 더 크게 받았어요. 왜? 저는 1000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한 달에 보통 사람이 1000불을 버는 게 저는 5000불을 벌었단 말이에요.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을 10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가 그 사람들 한 달 버는 거 1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커? 그게 아깝기도 하고 또 아까우면 또 죄책감이더라.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내기 싫을까? 하나님이 내 11조를 과연 받아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갈등이 신앙이야. 갈등에서. 사단이 나한테 악령들이 나한테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진짜 내고 싶어서 내는 거야? 너 진짜 즐거워? 안 즐겁지? 그럼 너는 가짜야? 이렇게 악령들이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옳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고민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때문에 고민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11조가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은 11조를 어디다 들여 놓으라고 창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폐가 없고 물물교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물질이야. 농사를 지으면 쌀 까마니 갖다 놓아라.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쌀 까마니 또는 밀까마니, 보리까마니를 가져와라. 그래서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에 있게 하라.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쌀 안 주면 하나님은 굶는다는 얘기야. 그럴 리가 어떤 하나님이신데? 망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안 주면 굶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코미디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코미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코미디를 합니다. 코미디 한다는 것은 뭐예요? 코미디 하는 쪽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체면을 돌이고 내가 망가져도 상대방을 기쁘게 웃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옛날에 지금 우리 손자가 25, 26이 됐는데 우리 손자가 어릴 때 손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아까 얘기 잠깐 들으셨겠지만 맨날 비행기 타고 가방 싸서 한 주 단위로 숙소가 달라졌습니다. 그걸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기저기 세계 각국을 당기면서 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고생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의 사명감이고 그것을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마노라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 참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당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는 참 신랑 잘 만난 거 알아? 이렇게 맨날 여기저기 당기면서 그리고 다 거기는 초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갔다 하면 대접이 융중하다고 오늘은 이분이 대접합니다. 오늘은 이분이 대접합니다. 거기 일주일 있는 동안 맨날 잘 먹어. 그러니 얼마나 신랑 잘 만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초청 받아서 대접 받으러 갈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맨날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저는 하나도 나하고 결혼 잘했지? 이런 마음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손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틈이 딱 나면 우리 손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저를 어디에서 만나요? 공항에서 만나고 공항에서 만나고 한 이틀 있다가 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나와서 비행기 속으로 사라지는 할아버지 그래서 제 별명이 비행기 할아버지였어요. 영어로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그랜파라고 불렀어요. 비행기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고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대화가 될 게 멋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24시간 48시간 그동안 깨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극히 짧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을 아주 기억에 남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많이 웃게 해줘야 돼. 많이 웃게 해줘야 돼.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좋은 선물도 사줘서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맨날 선물을 계속 사줄 수도 없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웃겨야 돼. 그래서 코미디 하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코미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이라는 것만 했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 이화여대 생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짝을 지거든요. 그런데 미팅을 하러 갈 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 대화를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상대방 이화학생을 어떻게? 웃겨야 돼. 한번도 안 웃고 헤어지면 이거는 서먹서먹하게 헤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학생이 마음에 들 경우에는 또다시 만나자 라고 하려면 아주 좋은 인상을 강력하게 어떻게?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가 무슨 얘기? 코미디 할 것 기억이 안 나면 또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호박이 걸리면 그 준비한 거 사용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천정 보고 바닥 보고 이러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약성이 걸리면 딱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에 들면 뭐예요? 코미디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코미디 한다고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근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코미디를 하냐 이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밝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디어가 그 위트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말을 읽어보세요. 너희들 11조 11조 꼭 줘. 우리 창고가 있거든 거기다가 가만히 해주러 가능하면 많이 갖다놔 여러 가만히 그래야 우리 집에 뭐예요? 양식 있고 내가 안 굶지 이게 다 코미디 아니에요? 참 다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정한 코미디를 음숙하게 읽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고차원적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려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이 코미디를 왕군의 여하와가 일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 드려라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예요? 11조 꼭 내야 되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그런 어조로 읽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닌 그 이유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나라시요.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나를 시음하여 라는 말이 안 풀려 가지고 제가 고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풀렸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이건 제가 막 당기기 전인데 아빠, 오늘 저녁에 자기가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생겼는데 그 아이 볼 애들을 베이비시타라고 불러요. 갑자기 볼 일이 있어 나가면 아이들 못 데리고 가는 경우 미국에서 아이들을 집에 그대로 놔두면 그게 걸려요 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로 고등학생들 알바 해서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돌아오면 이제 시간당 해서 맞추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베이비시타라고 불러요. 베이비시타도 못 구했다 이거죠. 우리 딸이. 그러니까 오늘은 아빠가 베이비시타노릇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이지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손자가 4살 정도 됐는데요. 우리 딸이 뉴스타트를 싫다고 안 하다가 임신을 딱 하니까 뉴스타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뉴스타트를 안 해요. 그런데 임신을 딱 하니까 자기 아기를 위해서는 뉴스타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뉴스타트를 잘 했어요. 운동도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최고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부드럽고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아이스크림은 나쁜 거니까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엄마가 사줄게.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돼 이러지 않고 네가 정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그러고 이제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손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저도 이제 퇴근하게 됐어요. 그날 치료비가 들어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와서 치료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각자 수표가 있어요. 수표책을 갖고 다녀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인쇄했던 은행에서 수표를 만들어줘요. 공수표를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돈 얼마 쓰고 누구누구 앞에서 자기가 사인해서 지불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그때는 신용카드도 잘 사람들이 안 쓰고 그럴 때니까 백화점 가서 뭐 사면 개인 수표책 꺼내가지고 무슨 백화점 앞, 얼마, 며칠, 며칠, 사인 하고 주문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처음 가서 그런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믿어준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은 그냥 봤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수사해서 체포하고 그래서 그런 신용법칙이죠. 그런데 주로 치료비를 그렇게 수표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입한 의료보험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치료비가 밀린 것이 한 3,000불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가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현금을 100불짜리를 3,000불을 주고 갔어요. 그게 은행에다가 입금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을 다 주머니에 넣고 이제 손자하고 자, 오늘 할아버지하고 재밌게 드라이브를 가자.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쭉 가는데 손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있더니 왜 그러니? 제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상당히 어려운 부탁이 있다 이거야. 뭐가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 할아버지 제가 지난 한 달에 한 번씩 아시크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지난 두 달 동안은 못 먹고 지금 오늘은 거의 석 달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다. 왜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주기로 했잖아. 자기가 감기끼가 있어 가지고 감기끼 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가 도진다고. 안 사주고 안 사주고 안 사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석 달째 아이스크림을 굶고 있는데 엄마가 아직도 사줄 생각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자비를 베푸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나이에 그렇게 먹고 싶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밖에 못 먹는 아이스크림을 지금 석 달째 못 먹는다는 말을 들으니 여러분 제가 이 할아버지가 엄마가 석 달째 안 사줬으면 안 사줄 이유가 있겠지? 그걸 할아버지한테 사달면 어떡해? 그런 할아버지는 율법주의 할아버지 사랑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아파. 자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냐 말이야.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랬더니 고맙대.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으로 싹 갔죠.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그때 한 게 2불인가 했어요.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시키고 아이스크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 값 2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지갑에 1불짜리 잔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게 그 100불짜리 그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점원 아가씨한테 100불짜리를 줬어. 그 점원들한테는 귀찮거든. 왜? 거스름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적어도 50개는 팔아야 거스름돈 줄 수 있잖아. 그리고 다음 손이 오면 거스름돈 못 줄 수 있잖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참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 줬어요. 그때는 이제 아가씨가 무려 몇 불을 거스름돈을 줘야 돼? 98불. 한참을 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돈을 한 장 줬는데 뭐예요? 열 몇 장을 도로 받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 할아버지가 낸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기에 이렇게 거스름돈을 많이 받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100불짜리 아이스크림은 2불이야.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100불짜리 하나 가지고 2불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 먹을 수 있냐? 50개. 그러니 손자가 눈이 이렇게 커져서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네. 재벌이네.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는 지금 그 돈이 얼마나 있냐? 주머니에 3,000불이지. 3,000불이면 100불짜리가 30장이에요. 그러면 한 장에 50개고 서른 장이면 몇 개요? 50개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1,500개면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1년에 12개 먹는데 1,500개 먹을 돈이 있으면 몇 년간 먹을 수 있어요? 100년, 150년간 손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부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동그래지니까 제가 손자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아버지는 대재벌이라고 그 말이 뭐예요? 바로 망군에게 와라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망군의 제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나와야 망군의 여호와 답지. 그런데 망군의 여호와야. 150년 아이스크림 사줄 돈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시빌적으로 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말이에요. 코미디라는 것은 말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코미디거든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I'm so proud of you, grandpa. 너는 마음 푹 놓고 공부나 열심히 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게 그걸 핥아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I'm so happy, 아빠.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석 달 만에 한 번 먹는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까 은근히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 하나 밖에 없는 손자예요. 손자가 고맙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도 한입만 먹어봐. 이러면 금상첨화 개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이 한입 먹어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한입 얻어먹고 싶어요. 왜? 내 사랑하는 손자가 아닌데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제가 한입 얻어먹고 싶겠어요? 천만에. 그러나 손자가 먹고 있으니까 얻어먹고 싶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게 아니다. 뭐를 먹고 싶어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도 한입만 먹어보라고 할 때 그 사랑,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는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손자 이름이 Just Justin 이에요. 할아버지 한입 먹어보면 어떨까? 할아버지, I'm so sorry. 미안하대. 이게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하고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지금 석 달째 안 먹다가 먹으니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를 한입 못 준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사랑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어먹을까? 한입을. 손자가 한입 줘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11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걸 아세요? 할아버지는 사주고 싶어서 사주고 이것은 네 거야 하는데 네 거를 강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11조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서 꼬셔볼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스틴, 너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지? 할아버지가 행복한 것 같아? 안 행복한 것 같아? 할아버지는 행복할 것 같아? 너도 행복하지? 너는 할아버지가 사줬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어서 행복하지? 행복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고 사랑은 줄 때도 행복하단다. 근데 너는 받는 행복만 지금 누리고 있고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만 누리고 있지. 우리 각자 두 가지 행복,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 다 누리면 어떡해? 그 어떻게 하는 거냐? 네가 할아버지를 한 입만 주면 할아버지도 받는 행복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 받는 행복 둘 다 가질 수 있고 너도 주면 주는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 둘 다 가질 수 있잖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거든? 할아버지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 할아버지, 근데 오늘은 주는 행복을 자기가 못 느낄 것 같아? 그렇게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는 행복감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 왜? 솔직하게 마음을 보여주니까 그 마음은 여기다 숨겨놓고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거문인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요 그러고 나는 10% 되는데 저 사람들은 8%밖에 안 내더라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런 형식적, 외식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러면 유전자는 맨날 꺼지다고 볼일을 다 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 잘 들으세요?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떨까? 네가 주는 행복을 할아버지한테 딱 한 입 주고 행복한지 안 한지 한번 시험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만약 행복을 안 하면 저는 큰 손해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네가 주는 행복을 못 느끼면 할아버지가 그 보상을 할게 할아버지 나 행복 안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한 개 더 살 돈 죽게. 그러니까 아, 이 상식이. 아, 솔깃한 거에요. 그러면서 탁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 시험을 먹는거에요. 그래서 딱 조심스럽게 주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조금 누구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와! 최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사랑을 먹는건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할아버지 유전자가 팍 켜졌어요. 그 주기 싫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해도 행복한데 주고 싶어서 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 최고야 최고! 저스틴! 고마워! 땡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하! 오! 너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행복해! 그러면서 불쑥 다시 손을 내밀더니 한 번 더 먹어도 돼요. 그 한 번 더 먹어도 되는 것이 온전한 십일조에요. 처음 준 십일조는 지금만 먹으라는 것은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재미있어요? 사랑 얘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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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온전한 십일조를 두 번째를 먹고 나서 너무 유전자가 켜져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왕창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배 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먹여주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이 서로가 너무너무나 행복하자, 함께 행복하자는 말이지, 돈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되지만 이런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뭐가 되고 뭐가 안되고 그런 것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그 불완전했던 율법의 율법이 완전케 되면 완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 뭐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없어지는 사랑이 되고 많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설악산을 보면 다른 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산을 완성한 산이에요. 다른 사람들 조금 조금씩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가장 완벽한 완성은 무엇이다? 십자가의 구원이다. 결국 11조 이야기도 십자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자와 할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가 드디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화목, 화목, 화목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너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정말 따뜻하신,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쁨이오, 사랑이니깐요.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이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랑 얘기가 우리에게는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붕하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해해 버렸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해 버렸습니다. 그 오해의 결과 정말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생기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얘기만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미안해지고, 뭔가 성구소롭고,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11조를 통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11조에 대하여 깨달았어도 사단은 계속 또 두려운 생각을 넣어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또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